뉴욕 증시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현지시간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.76%, S&P500지수는 2.3%, 나스닥지수는 2.87% 각각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.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 일라이릴리는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9.48% 급등해 시총 7,338억 달러까지 기록하며 시총 6,126억 달러인 테슬라를 제쳤습니다.